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코는 어떻게 부의 추월차선으로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비자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예쁜 바비인형,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들,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하고, 게임기 이런 거 사고 싶어했잖아요.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뭔가를 소비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뭔가 원하고 필요로 해서 살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자신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를 만약에 사고 싶어요. 냉장고를 사는데 이 냉장고를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들, 찾는 거. 자신 있지 않으세요?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를 파는데 여기다 쿠폰을 사서, 카드 할인을 적용해서 하면 얼마까지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하고 굉장히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소비자팀에 합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소비자팀에 합류해서 사는 삶은 서행차선과 인도, 여기에 여행하는 사람들, 이 길들을 걷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이들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직업은 소비행위를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서,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추월차선은 다릅니다. 추월차선 지도의 비밀을 푸는 것은 이기는 팀과 함께 하는 건데, 여기서 이기는 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팀의 반대, 소비자팀의 건너편에 있는 생산자팀입니다. 즉, 추월차선으로 빠르게 부를 이룩하는 사람들, 모으는 사람들은 소비자팀이 아니라 생산자팀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행차선과 인도,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팀에 계십니까? 아니면 생산자팀에 계십니까? 우리는 다수의 사고에서 소수의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소수입니다. 그 부자들이 소수인 이유는 그 부자들이 하는 생각이 소수의 생각이고, 그 소수의 생각에서 그 행동들이 비롯되었고, 그 행동들이 결국은 부자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부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는 소비자를 뜻하고, 소수는 생산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고에서 소수의 사고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만 합니다. 추월차선은 부를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들, 추월차선 위의 사람들은, 부라는 것이 순이익에다가 자산가치를 더한 것이 합쳐져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부자되는 사람들의 부라는 것은, 순이익과 자산가치에서 부가 형성된다. 그럼 순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이익은 내가 어떤 생산한 것들을 팔 때, 그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봉지가 천원이에요. 그리고 판매 개수를 백봉지 팔았다 하면은 10만원을 버는 거죠. 그게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산가치라는 것은 순이익에 자산순수를 곱해준 건데요.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J. 드마크가 부자가 낸 방법에 대해서 이 부의 추월차선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J. 드마크는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요. 그 사업 중 하나가 인터넷 회사를 경영하는 거였습니다. 이 인터넷 회사는요. 어떤 회사였냐?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였어요. 광고를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회사였는데, 이 인터넷 회사의 경영 사례를 보면은, 단위당 이익,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순이익이란 것은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이라고. 이 인터넷 회사의 경우 단위당 이익은 한 건의 광고 클릭당 대략 4달러를 받는 것이 단위당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회사의 하루 방문자 수는 1만 2천명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1만 2천명들에게 한 번의 클릭으로 4달러씩 벌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인터넷 회사를 MJ 드마크가 운영했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12% 정도가 클릭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1만 2천명이 방문한다 하더라도 1만 2천명이 전부 다 저 광고를 클릭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1만 2천명 중에서 12%가 광고를 클릭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터넷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MJ 드마크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고 클릭 비율을 높여서 판매 기술을 높이는 거죠. 광고 클릭 비율이 12%인데 이거를 20%나 30%로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려서 판매 기술을 늘리는 거죠.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하루에 1만 2천명인데 이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2만만 3만명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단위당 이익을 늘리는 건데 단위당 이익이 4달러인데 이걸 5달러, 6달러, 10달러로 올리면 당연히 이익이 극대화 되겠죠. MJ 드마크는 인터넷 회사 경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굳이 내 상사, 상사가 있지도 않지만 상사를 찾아가서 내 몸값을 올려달라거나 임금을 더달라거나 이런 임금 협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MJ 드마크가 계속 강조하는 내가 내 일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자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익의 크기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가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순이익과 자산가치를 더한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추월차선 위를 걷는 사람들의 부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자산가치, 아까 순이익을 설명드린 거고 자산가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자산 중에서 시장가치가 있는 것을 자산가치라고 얘기해요. 서행차선이나 인도 위에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사거나 팔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자동차, 서행차선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뭔가 자동차, 좋은 외제차, 슈퍼카를 사면서 과시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추월차선 위를 걷는 사람들은 가치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최소한 머물러 있는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그런 자산을 사거나 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월차선과 인도 서행차선 사람의 그 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MJ 드마코인 측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구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추월차선과 서행차선 인도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다구적 기업 엔지니어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몸값을 몰려서 내 경쟁력을 높여서 상사가 월급을 올려주길 희망하는 거죠. 아니면 회사가 나를 자르지 않길 희망하면서 월급을 계속 받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월급의 10%를 뮤지어 펀드에 넣고 앞으로 40년간 8%의 수익률이 나기를 희망하면서 사는 거죠. 다구적 기업의 연봉이 높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이런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의료기기를 설립한 CEO, 창업자의 삶을 볼까요? 만약에 의료기기, 내가 만든 의료기기가 총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수가 1600만대라고 하면 2600만대까지는 거의 제한 조건이 없는 기대 수입 증가가 가능하겠죠.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두 번째는 산업 승수를 활용해서 자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만약에 연 30%씩 성장한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하면 내 자산가치,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도 넓어지고 판매대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내 자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산가치를 현금화해서 서류상의 돈을 진짜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산가치가 의료기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의료기기 브랜드 가치도 생기게 되어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페이퍼상으로만 있는 건데 회사를 매각함으로써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요일이 다구적 기업 엔지니어와 의료기기 설립자의 삶, 부의 증가 속도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빠르겠죠. 오히려 전자의 삶은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의료기기 설립과 같은 이런 추월차선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M.J. 드막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M.J. 드막하고 얘기하는 부의 추월차선 추월차선 여행자들의 부의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부의 공식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부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부의 추월차선의 길을 걸으면서 함께 경제적 자유의 삶, 진정한 부자의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아이디어 기획하면서 열심히 한번 멋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안녕하십니까